아 아침에는 물이지 미지근한 물로 아침을 깨우는 오늘의 주인공 배우 방은희씨 반가워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사랑받아온 35년차 베테랑 배우 방은희 연기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방은희씨입니다 이야 짱박혀있네 아유 참 저는요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 코어 이 코어 운동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해요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방은희씨의 비결은 바로 홈트였는데요 이렇게까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당뇨 합병증으로 오래 돌아가셨고 남동생들도 당뇨고 그리고 특히나 비만인 경우일 때 유독 더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이 찔수록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며 특히 복부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적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살들 내장비만 그리고 말랐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흘러내리는 그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 스스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